네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월세로 올렸던 방인데요. 일단 그래서 자막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월세도 돼요. 지금 나오는 500에 40도 가능하고요.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전세 8천도 가능합니다. 지상층이고 관리비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500에 40이나 전세 8천 사이로 보증금 조절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청년맞춤형이나 카카오뱅크 90% 대출을 해서 전세금은 7천으로 하고 나머지 7천에 5만원 그리고 관리비 7만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신대병역에서 한 800m 정도라 걸어서 한 10분이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불리형입니다. 불리형이고 그리고 애완동물은 안되고 현재 주차자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지금 방금 8월 아니 8시 10분 8시에 방에 나온 방인데 제가 내일 올릴까 하다가 또 내일이면 또 계약이 될 수가 있어서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올리려고 집에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평 정도? 자막을 무시하면 안되겠네요. 그냥 가격만 저기 나온 자막을 그대로 보시고 저기 추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8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에 한 20, 30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반전세보다는 올전세가 가능하면 올전세로 화생이 낫겠죠. 옆에서 아기가 또 울고 있어서 더빙을 이제 끝낼 건데 일단 그래서 현재 여기도 제가 전세를 몇 번 넣어서 융자랑 선순위 보증금이 있지만 그래도 전세로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